저쪽 밤색깔 랜덤이요 위에서 왔나? 아래에서 왔나? 11시쪽에서 온 것 같은데 붙었나? 설치가 좀 빠르긴 한데 안 붙었나? 9가 저기 같아요 천천히 할게요 형님 이거 저 마린같이 뺄게요 빼시고 나중에 저랑 한일나는 식으로 최대한 해주시면 좋아요 같이 싸우면 저희가 이득이라 같이 싸우면 저희가 이득이라 이거 어디 쪽으로 움직여드릴까요? 성화를 하시고 저한테 붙는게 더 좋아요 양포올거거든요 이번에 합류해서 갈게요 헬스 못들어와요 절대 땀 아프게 땀 아프게 가자 형 안실러 가자 안실러 가자 같이 같이 고 땀 아프게 원래 손잡기고 따오자고 상대에 상대가 우물했어 나 나가 티비 해야겠다 와 너무 빡세인데 이거 아 이거 계속 찍으면서 하는거라서 안 통하는 중이야 어 그러니깐요 다시 사모로 해서 다시 가볼께요 아 범죄왔다 무시하고 구루 갈께요 그냥 같이 이거 잡고 잡을께요 같이 같이 조금 잊어먹네 가자 가자 자 마린만 좀 잘 지켜주세요 고 마린만 지켜주세요 싸우지말고 나이스 털디긴 했는데 한번 이사가볼께 성 깨고 이제 성 위에거 아래거 다 깨자 성부터 깨요 다 링시켜주세요 성도는 계속 와주세요 성도는 계속 와주세요 아직 모르겠는데 저 이사 갈께요 성도는 없어요 성도는 없어요 성도는 없음 성도는 없음 이 파일런드까지 깨놓고 천천히 하면 될 것 같아요 3맨 말고 2맨 레어가 좋아요 3맨 취소하고 가스 먹으면서 5 안마로 갈게요 3맨 먹어야겠다 링 꾸준히 유지하면서 상대 코어가 늦어서 제가 3시 벙커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사이즈가 저거 사라 이제 볼게요 네네네 제가 배럭으로 볼게요 형 오버 아끼세요 이거 봐도 상관없어요 12시 저는 빌드를 볼게요 링 빡세게 해주세요 막으면 이기거든요 링? 링 찍어달라고 드로 안찍고? 링드로 벙커는 절대까지 시간은 벌어야 돼 링드로 지금이면 충분해요 완전 링만 벙커 바로 해볼게요 드라곤 하나 나왔고 추가는 뭔지 모르겠네 어 잠깐만 이건 형 링 빡세게 해줘야 돼요 네 좀 빼면서 나 읽고 비비면 돼 최대한 빼면서 갈게 뒤에서 읽고는 비빌거야 나중에 환불이 완전 빵닉하면서 태만 뜨면 이긴다 벙커에 나 이제 짓는 중 드라 찍네요 드라 오케이 어 드라면 오히려 막으면 이겨요 나중에 드라면 오히려 막으면 이겨요 나중에 그거 막 못할거거든요 저는 어떻게든 드라가 사업이 안되어있는거 보니까 다른건가 다른건가 드라가 정산 한번 해볼게 피존 피존 봐봐 형님 뮤탈만 쌓이면 오자 무조건 이기니까 형님 링 여유되면 밖으로 좀 빼놔요 한부대만 반만 아니 그쪽말고 이제 좀 센터쪽으로 뭐 빼놔 살짝 한번 가볼게요 이거 리버같은데 이거 센터 살짝 가보자 리버는 아닌가 아 리버네 리버에요 형님 제가 형님 본진을 마린으로 지켜줄게요 어차피 정면은 나 또 이사가면 되니까 나는 어 셔틀 지금 나왔거든요 어 천천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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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노사업 들어라 이거 내가 형님 리버 한번만 잘 막으면 되겠다 스컬지 한 쌍을 미리 찍어놔요 어차피 나중에 시간 지나면 조합이 리뮤탈이 훨씬 좋아서 리버 아마 지금 딱 출발했을거에요 거의 손으로 정면으로 scripture 정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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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탈텔 때 까지 그냥 아낄게요 네 벙커 더하면서 어 어차피 이거 계속 시간만 벌면은 저희가 괜찮아서 3대 시간만 벌어 리버만 점프 딜러 잡아주시고 T존 가서 뮤타를 짤쳐도 되겠다 상대에 올게 없겠다 방금 밥도 할게요 링은 힐시에 놔주시고 탈만 짤쳐도 돼요 가능하게 사업방구 하는 중 패스 들어왔어요 천천히 먹으면 돼 나이스 탈도 돌아오자 이제 딱 먹으면 되겠다 나이스 다 딸기 나이스 쌀만 칠게요 링은 죽을때까지만 나이스 펄스 토스트가 사람이 아닌데 하하하 뭐야 토스트 자는 일 하하하하하 요게 나사업방구 다시 하는 중 가서 또 때리세요 후방구 해버려 시간 지나기만 하면 저희가 유리해서 계속 짤치시면 제가 정면방구 혼자 될 것 같아요 랠리만 제 앞마당 번거쪽으로 찍어주세요 다 섞어서 나이스 나이스 어차피 한 번 더 토스트는 무조건 와야돼서 올 때 이제 리미탈로 한 번 더 싸먹으면 이제 척가 돌아가면서 이길 것 같아 내가 진짜 가난하긴 한데 투어 받고 있어서 천천히 천천히 어차피 와야돼 오면 그때 싸워도 돼 어 리누를 여기다 빼놓고 탈로 계속 여기 와리가리 치면서 오면 그때 양쪽으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저도 스팀팩까지 했어요 지금 7마린 정도 범퍼 들어가 있고 네 어 속도가 좋다 그날 탈로 온다 온다 정면 이번에 나중에 슬슬 머걸 준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링 던지면서 어 오케이 좀 더 천천히 더 오면 어차피 마린 쌓이니까 좀 더 가슴 탈빵 좀 무섭긴 하다 오케이 이번엔 계속 올 거예요 오케이 나이스 두 마리만 가면 점프 해야겠다 그냥 싸울게 한번 이번 거 링 투모될 때까지만 싸울게요 투모될 면 뺄 거예요 나이스 와 링 돋났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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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이스 야 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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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습니다 이겼나요 저희? 예예예 저희가 이긴거 같은데?